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진 평창은 레슬링과 육상 등 하계 종목의 전지훈련지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다양한 종목의 훈련장과 장비를 갖추고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입니다. 국가대표 상비군을 비롯해 전국 실업 대학팀의 합숙훈련이 잇따르면서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이 한창인 평창국민체육센터입니다. 영하 8도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체육관 안은 선수들의 열기로 마치 사우나를 방불케 합니다. 가벼운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연신 구슬땀을 쏟아내는 선수들, 대한레슬링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동계합숙훈련은 국가대표 상비군과 후보팀, 실업팀과 대학팀 등 250여 명이 참여해 다가오는 시즌을 앞두고 담금질에 한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유일한 레슬링 전용 체육관을 갖고 있고, 그 크기가 전국에서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보니 전지훈련으로 오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올겨울 전지훈련을 위해 평창을 찾는 스포츠 선수단은 레슬링을 비롯해 육상과 태권도 등 5개 종목, 50개 팀에 달합니다. 선수와 지도자를 합쳐 1,500여 명 수준입니다. 겨울철 동계훈련에 돌입한 선수단의 방문이 잇따르면서 평창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속적인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훈련장과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방문하는 선수들의 숙박비와 식비의 10%를 평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지훈련 유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종목별로 기반 시설과 훈련 장비를 잘 보완을 해서... 다시 찾고 싶은 전지훈련지 평창을 목표로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친절 교육도 한창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저희들 애들 같이 맛있게 먹어주면 고마우니까 더 많이 해주게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앞으로도 많이 선수들이 왔으면... 지난해 전지훈련 등을 위해 평창을 찾은 스포츠 선수와 관계자는 13개 종목 200개 팀, 5만 8,700여 명을 달합니다. 평창군이 밝힌 지역 경제 파급 효과만 30억 원. 스포츠 산업 유치가 지역 경제의 새로운 효자 노릇을 톡톡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스포츠 산업 유치